안녕하세요 다모아우토입니다 트레일러 소개입니다 2016년식으로 깔끔하게 도색과 정비를 전부 마쳤습니다 브랜드는 동으로 길이가 40피트에 달하는 평판 트레일러입니다 적재물 수송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보조지지대가 설치됐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재물 수송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보조지지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300 올서스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의 다모아우토를 검색하신 후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간단한 회원가입 후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립니다 더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속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